안녕하세요 루쿠플러스입니다. 오늘의 해외직구 핫딜정보 모아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세일정보가 있는데 매치스패션에서 60%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 10% 할인코드도 있고 할인코드가 적용이 되는 제품들도 있고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많은 제품들이 며칠전에 소개시켜드린 것보다 더 많은 제품들이 세일에 추가가 됐습니다. 특히 아크네 스튜디오 제품 많은 세일에 포함됐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좋고 24셋으로 70% 세일 이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계속 둘러보시면 좋은 제품들 계속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몇가지 뽑아서 보여드릴거고 아크네 스튜디오 한국 공식 홈페이지 세일하고 있고 오늘의 메인 핫딜이라고 할 수 있는 아웃내 추가 20% 세일 났습니다. 엔드클로딩 VIP 세일 30% 세일 계속 진행되고 있고 마주사운드로 공식 홈페이지 세일정보 룰루레몬 세일정보 룰랄라에서 판도라 제품 그리고 길트도 많은 세일하고 있습니다. LG 86인치짜리 텔레비전, 다이슨 청소기, 아이허브, 레노브, 노트북까지 세일정보 모아봤습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직구정보통 채널이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 그리고 알람설정 해두시면 빠른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루크플러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모든 제품의 링크는 아래쪽 설명부분 안에서 찾아보실 수 있고 할인코드도 아래쪽 설명부분 안에서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처음 소개시켜드린 사이트는 매치스페션입니다. 이전에도 설명을 해드렸는데 세일제품들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가서 둘러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페이지는 여성제품들 세일하는 페이지 보여드리고 있는데 최대 60%까지 세일하고 있고 몇몇 제품은 10% 추가 세일됩니다.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둘러보시면 많은 제품들 찾아보실 수가 있고 대략 2만 천여개 정도 세일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신규 세일, 신규 세일 들어간 제품들은 전부 다 추가가 된 제품이고 이렇게 추가 할인 이렇게 된 제품들은 기존에 50%, 40% 세일하고 있는 제품들 세일폭이 커진 그런 제품입니다. 여러가지 제품들이 지금 보시다시피 추가 세일, 추가 세일 이렇게 많은 제품들 이런 딱지가 붙어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제품들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발렌시아가 스피드러너 제품들도 보이고 이자 바이머랑 제품이라든지 이제는 소개시켜드린 제품이죠. 여러가지 제품들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아크네 스튜디오 제품,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세일폭이 커지거나 또는 세일 제품에 추가가 됐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런 제품들 전부 다 신규 세일에 들어가서 많은 제품들, 새로운 제품들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몇가지 제품들 뽑아서 보여드리면 이런 스웨트셔츠, 맨투맨 셔츠를 17만원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크네 스튜디오 가디건인데 이 제품도 20만원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저렴하게 마찬가지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 남성 제품들도 많은 세일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대 60%까지 세일 되고 있고 남성 제품들도 굉장히 많은 제품들 이렇게 추가 할인됐거나 신규적으로 추가가 된 그런 제품들이 많으니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남성 제품 같은 경우에는 발렌시아가 제품 이곳에서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트랙 슈즈 40만원대에 구입이 가능하고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트리플 S 제품이라든지 여러가지 제품들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보시고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발렌시아가 맨투맨도 굉장히 저렴하게 후드 티셔츠라든지 아니면 트리플 S 여기 보이죠? 여러가지 제품들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이 색상 굉장히 예쁜 색상도 아직 남아있네요. 이 색상도 찾아보실 수 있고 여러가지 제품들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24세브로입니다. 24세브로 최대 70%까지 세일하고 있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페이지는 남성 제품 세일하는 페이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세일 제품에는 추가적으로 할인이 되지 않지만 15% 할인코드가 있기 때문에 정상가 제품 같은 경우 15% 할인코드 넣고 구입을 하시면 더욱더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제품들 세일 판매하고 있는데 세일 제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는 페이지만 보고 본인이 원하시는 제품이 없다 생각하시고 들어가서 보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꼭 한번 들어가서 둘러보시고 여러가지 제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구경하셔도 굉장히 저렴한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몇몇까지만 그냥 뽑아서 보여드리자면 이런 이자벨마랑 후드 티셔츠 같은 경우인데 77,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70%나 세일된 금액으로 판매하고 있는 이런 제품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존 키친의 맨투맨인데 84,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사이즈는 많이 남지 않았지만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 또 메존 키친의 제품인데 맨투맨 마찬가지로 맨투맨 제품이고 84,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울리치 울리치 조끼인데 한국으로 배송이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제품은 미국으로 변경하시면 미국에서 배송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략 100불 정도에 구입하실 수 있는 조끼 패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으니까 이 제품 둘러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백팩도 굉장히 많이 구입하시는 제품 중에 하나인데 65,000원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원래 가격 22만원 정도 되는 그런 제품인데 65,000원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색상 두 가지 색상 판매하고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4세브르 같은 경우에는 한국으로 설정 시에 35만원 이상 구입하시는 경우 한국으로 무료배송도 진행해주고 있습니다. 여성 제품들도 여러가지 세일 판매하고 있는데 최대 70%까지 세일하고 있고 여러가지 제품들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끌로에 발렌시아가 이자벨 마랑 아크네 스튜디오 메종 마르지엘라 등등 많은 제품들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성 제품도 두 가지만 뽑아서 보여드리면 아페스의 사바나 니트웨어인데 12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니트 제품을 12만원대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색상 이 색상 이런 색상 두 가지 색상 존재하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제품 지방식 코트인데 원래 이 제품 260만원 정도 되는 제품인데 100만원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관부가세 전부 다 사이트 내에서 결제하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프랑스에 위치한 백화점에서 운영하는 그런 명품 사이트이기 때문에 100% 믿고 구입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아크네 스튜디오 한국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구입을 하시는 그런 제품이고 아크네 스튜디오 한국 공식 홈페이지에 세일받아서 구입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페이지는 여성 제품 세일하는 페이지인데 팬츠, 백, 맨투맨, 신발, 아우터, 니트웨어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본인이 원하시는 거 클릭해서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세일하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될 것 같고 한국에서 구입을 하시는 경우에 관부가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배송도 굉장히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서 둘러보시고 구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남성 제품들도 이렇게 스카프 신발, 팬츠, 스웨트 셔츠, 아우터, 니트 류로 나눠져 있으니까 클릭해서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스카프 종류 같은 경우에는 10만 8천원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크네 스튜디오 스카프 직구로 구입하셔도 요가격에 구입이 힘든 그런 제품들인데 굉장히 저렴하게 여러 가지 제품도 판매하고 있으니까 둘러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 드릴 사이트는 더 아웃넷입니다. 아웃넷 같은 경우는 넷다포르 때 아웃넷 매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많은 명품들이 모여져 있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아웃넷 매장이기 때문에 원래도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데 추가 20% 할인코드가 나왔습니다. 할인코드 아래쪽 설명 부분 안에서 찾아보실 수가 있고 아래쪽 링크 클릭하시면 세일하는 페이지로 바로 들어가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남성 제품을 판매하지 않는 여성 전용 사이트라는 거 참고하셔서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세일하는 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면 여러 가지 제품들 판매하고 있습니다. 짐머맨, 발렌티노, 마이클 코스, 돌치앤가바나, 산드로, 마주, 띄어리 등등을 판매하고 있는 그런 사이트이고 굉장히 많은 제품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시는 디자이너 있으시면 디자이너 부분 선택하셔가지고 본인이 원하시는 디자이너 찾아서 클릭하시면 더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링크는 드릴텐데 링크 클릭해도 바로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그런 식으로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이트 당연히 한국으로 직접 배송을 해주는 그런 사이트이고 많은 제품들 찾아보실 수 있는데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자면 띄어리 제품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꼭 한번 들어가서 둘러보셔야 되는데 여러 가지 제품들 굉장히 저렴한 가격 150불 때 판매하고 있고 20% 추가 세일됩니다. 원피스라든지 니트 종류, 가디건, 자켓류, 코트 등등 다 판매하고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코트 같은 경우에 250불에 판매하고 있는데 20% 세일되면 관부가 써도 안 내고 구입할 수 있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띄어리 제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현재 들어가서 구입을 하시고 있는 그런 사이트이고 그리고 산드로 제품도 이곳에서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으니까 산드로 제품들도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주 제품들도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는데 추가 20% 세일되기 때문에 들어가서 둘러보시고 마주 원피스라든지 마주 코트, 마주 가죽 자켓 등등 둘러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엔드클로딩입니다. 엔드클로딩 계속해서 세일을 하고 있는데 VIP 세일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페이지에 있는 제품들은 전부 다 30% 세일받아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고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할인 코드는 아래쪽 설명 부분 안에서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나이키 아디다스 제품의 중저가 브랜드부터 시작해서 바버 자켓, 아크네 스튜디오, 이자벨만한 등등 명품 제품들도 판매하는 그런 사이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품들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몇몇 가지만 보여드리자면 아크네 스튜디오 굉장히 저렴한 금액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늘 올려드린 매치스패션 24세브루 아크네 스튜디오 공식 홈페이지 전부 다 비교해보시고 가격 가장 저렴한 곳에서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버 자켓 현재 남성 제품만 판매하고 있는데 최저가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15만원짜리 제품 12만원대에 구입하실 수 있고 이 제품 한국에서 26만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반가격 아래쪽으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 엔드클로징 사이트 같은 경우는 관부가세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국 사이트이기 때문에 구입하신 금액이 미화로 환전하셔서 150불이 넘어가시면 관부가세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로는 대략 17만원 넘지 않게 구입하셔야지 되고 15,000원 추가하시면 페덱스로 한국으로 직접 배송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크테릭스 제품도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웃도어 용품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아크테릭스 제품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나이키 제품 절대 빼놓을 수 없습니다. 나이키 제품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맨투맨 55,000원에 판매하고 있는데 30% 세일되면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하고 데이브레이크 제품도 여러가지 찾아보실 수 있고 이런 꺼민 에어맥스 97 제품도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얼마전에 꺼민 물어보시면 있는데 이쪽 사이트에서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람막이 제품도 굉장히 여러가지 제품도 찾아보실 수 있고 코르테즈라든지 에어맥스 제품 여러가지 운동화부터 트레이닝복까지 다양한 제품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꺼민 같은 경우도 아래쪽에 링크를 따로 드릴텐데 지금 보시면 이 제품 사이즈 거의 대부분 다 있습니다. 6K8 하면 270mm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6K9 하면 280mm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K3 사이즈부터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합니다. MS97 트리플 블랙 제품도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현재 사이즈가 굉장히 큰 사이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맞는 분들 바로 데려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이 제품은 트리플 블랙 제품이기 때문에 완전 검정색 제품이고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20만원에 판매하고 있는데 30% 세일되면 14만원대에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어저께도 소개를 해드렸던 마주 공식 홈페이지 그리고 산드로 공식 홈페이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최대 50%까지 세일하고 있고 추가 20% 장바구니에 담으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50% 세일되는 제품도 추가 20% 세일받아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두 사이트 다 미국 공식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따로 붙지 않고 공식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한국으로 직접 배송되지 않습니다. 배송된지 통해서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주 제품 백화점에도 입점이 되어있던데 굉장히 비싼 금액으로 구입하셔야 되는데 이곳에서 보시면 말도 안되는 금액으로 판매하고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산드로 제품 같은 경우도 최대 50% 세일하고 있고 추가 20% 세일받아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제품들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둘러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 드릴 사이트는 룰루레몬입니다. 요가복에 샤넬이라고 불리는 그런 제품들이고 한국에도 입점이 되어있는 그런 제품들이지만 굉장히 비싸게 판매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직구를 하시는 그런 제품들입니다. 룰루레몬 공식 홈페이지에서 세일하고 있는 제품들 세일 제품 굉장히 많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요가 레깅스라던지 제품들 찾아보실 수 있고 운동복 종류 많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제품들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한국으로 직접 배송되지 않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배송대행지 통해서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 따로 붙지 않습니다. 아래쪽에 남성 제품들도 링크 따로 드릴 테니까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질이 좋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구입을 하시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 드릴 사이트는 룰루레몬입니다. 룰루레몬에서 판도라 제품 모든 제품 60% 세일 판매하고 있습니다. 룰루레몬 같은 경우는 한국으로 직접 배송을 해주는 그런 사이트인데 판도라 제품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미국 배대지로 보내서 받아보셔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참이라든지 링 그리고 팔찌 등등 찾아보실 수 있고 특히 반지 같은 경우에는 20불대 제품들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제품들이 있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고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제품 같은 경우는 18불, 19불짜리 제품들도 있고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으니까 반지류 찾아보시고 구입하실 분들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 드릴 사이트는 길트입니다. 길트 사이트 같은 경우도 룰루레몬에서 운영을 하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이전에는 단독적으로 운영을 했던 그런 사이트인데 룰루랄라에 인수가 된 그런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사이트인데 플래시 사이트이고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제품들을 세일 판매하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지금 보시면 한국으로 설정을 하시면 추가 10%가 세일되고 있고 100불 이상 구입하시는 경우 아래쪽 할인코드 넣고 구입하시면 한국으로 무료배송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제품들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튜어트 와이트맨이라든지 루비똥 중고 제품들도 판매하고 있고 여러가지 제품들이 있습니다. 보테가 베네타 제품 어그부츠 등등 많은 제품들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안경테도 판매를 하고 있는 여러가지 제품들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케이트 스페이드 등등 많은 제품들 찾아보실 수 있고 제가 오늘 보여드리면 좋을 제품 같은 경우에 제이브랜드 제이브랜드 청바지 많이 구입하시는데 지금 보시면 5만원 10만원 아래쪽에 제품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들어가서 둘러보시고 제이브랜드 청바지 구입하실 분들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레녹스 레녹스 제품 주방용품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으니까 이런 식기세트 커틀러리 세트라든지 접시 컵 등등 많은 제품들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인기 있는 제품이 레녹스 버터플라이 제품들 굉장히 인기가 많은 그런 제품들이고 많은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LG 86인치 텔레비전입니다. 4K짜리 제품이고 2019년에 출시된 그런 제품입니다. 현재 대략 50% 가까이 세일된 1750불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판매하고 있으니까 둘러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 드릴 제품들은 아마존에서 판매하고 있는 핸드폰들입니다. 핸드폰들인데 전부 다 리퍼비시된 제품들만 모아서 현재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제품들 찾아보실 수 있는데 갤럭시 노트9부터 시작해서 S5, S9 여러가지 제품들 찾아보실 수 있고 아이폰8, 아이폰7 여러가지 제품들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페이지가 대략 10페이지가 될 정도로 많은 제품들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둘러보시고 본인이 원하시는 핸드폰이 있으시면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퍼된 제품들만 모아서 현재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삼성 갤럭시 워치 42mm짜리 제품인데 이 제품 메뉴팩처 리퍼 제품입니다. 현재 검정색 로즈골드 두가지 색상 구입하실 수가 있고 원래 가격 380불짜리 제품인데 55% 세일된 170불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금액으로 판매하고 있고 200불 안쪽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관부가세 피해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니까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닥터들의 비츠 스튜디오 와이어레스 헤드폰 3세대 제품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새 제품이고 베스트바이에서 이베이를 통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원래 가격 350불인데 관부가세 안쪽으로 떨어진 190불 정도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원래 가격 350불짜리 제품이고 현재 가격 이렇게 눌러보시면 180불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200불 안쪽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색상은 한가지 색상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한국으로 직접 배송되지 않기 때문에 배송 내용을 통해서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 드릴 사이트는 아이허브입니다. 아이허브 이번 달 말까지 12% 할인코드가 나왔습니다. 할인코드 입력하시고 그리고 이제 추천인코드 넣으시면 추가 10%도 할인받아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제품들을 12% 세일 플러스 10% 세일 받아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뒤쪽에서 구입하실 때 할인코드 넣는 부분에 두 가지 할인코드 전부 다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유산균이라든지 오메가3, 남극 크릴 오일 등등 여러가지 제품들 판매하고 있으니까 둘러보시고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5분 이상 구입하시는 경우 한국으로 직접 배송 무료로 진행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여드릴 사이트는 레노버 노트북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현재는 라스트 첸스 마지막 기회에 PC랑 태블렛 세일 정보가 나와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107개 정도의 제품들을 판매를 하고 있고 많은 제품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e쿠폰이라고 되어 있는 할인코드가 있습니다. 이 제품 구입하실 때 할인코드 넣고 구입하시면 조금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할인코드가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도 다르고 다르기 때문에 한번 둘러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노트북이라든지 컴퓨터, 태블렛 PC 등등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으로 직접 배송 당연히 되지 않고 배송대행지 통해서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다이슨 공식 홈페이지에서 판매하고 있는 다이슨 청소기 세일 정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V8 앱솔루트 제품 250불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고 바로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50불이라고 한다면 200불이 넘어가기 때문에 관부가세가 붙습니다. 250불 곱하기 18%가 붙기 때문에 1.18 하시면 관부가세가 붙은 금액으로 보실 수 있고 그리고 배송대행지 통해서 받아보셔야지 되는데 배송대행지 비용 30불 정도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럼 325불 정도에 구입이 가능한데 네이버에서 325불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37만원 37만 7천원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다이슨 V8 앱솔루트 제품 38만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앱솔루트 제품 같은 경우에는 모터 헤드 그리고 플러피 헤드 두 가지 헤드가 들어가 있는 제품이고 기본적으로 달려져 있는 이런 모터라이즈 툴이라든지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당연히 포함이 된 그런 제품입니다. 강력한 파워에 긴 시간 청소의 제품을 찾고 계신다면 다이슨 V8 앱솔루트 제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긴 시간 필요 없고 나는 저렴한 제품으로 구입하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이슨 V7 앱솔루트 제품도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0불에 판매하고 있고 이 제품 관부가스 피해서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대략 배대지 비용 30불만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럼 대략 220불에 구입할 수 있는데 한번 여기서 220불 이렇게 입력을 해보면 25만원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제품 다이슨 V7 제품 앱솔루트라 두 가지 헤드가 들어가 있는 제품이고 마찬가지로 모터라이스 툴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 제품 190불에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가지 다른 제품들이 있으니까 한번 둘러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제품 있으시면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이슨 V11 토크드라이브 다이슨 가장 좋은 제품인데 500불 정도에 판매하고 있고 그 외에 여러가지 제품들도 판매하고 있으니까 둘러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해외 직구 핫딜 정보는 여기까지 모아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에 두시면 빠른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이는 통 클릭하시면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람 설정에 놓으시면 더 빠른 직구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